오, 멋지다. 계속 맞춰야 돼. 춤이 사랑스럽네요, 룸바른 춤. 꼬는 걸 잘 꼬야겠다. 그게 문제가 아니야. 하실 수 있을까, 덕하쌤이? 아내분은 하실 것 같은데. 어머님 뒤로, 선생님 앞으로. 하나, 둘, 셋. 끝. 하나, 둘, 셋. 끝. 너무 잘하시네. 지금처럼. 발이 다르잖아. 다르지. 원, 투, 쓰리. 포, 스탑. 앞으로 뒤로. 하나, 둘, 셋. 앞으로. 하나, 둘, 셋. 앞으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케이, 그렇죠. 이게 기본적인. 물 좀 줘, 물. 근데 잘하고 있는 거야, 진짜. 먼저. 언젠가보다 진짜. 하나, 둘, 셋을 못 해, 그래? 아유, 참. 그러면 안 되지. 이런 느낌이에요, 진짜. 발을 보느라고 그랬어, 발을. 그러면 항상 상대방의 이렇게 앞으로, 들어가서 옆으로. 스텝 잘 되면 방향을 조금씩 바꿔서 앞으로. 앞으로. 스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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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